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 부장이 26일 오후 8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3에서 갤럭시 Z 플립5와 갤럭시 Z 폴드5를 공개하며 폴더블 스마트폰 영역에 대한 자신감과 각오를 다졌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개척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이 단순히 새로운 폼팩터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음을 이번 폴더블 갤럭시 Z5 시리즈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노태문 사장은 폴더블폰이 강력한 연결성을 지닌 갤럭시 에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노 사장은 갤럭시 Z 플립5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최적의 도구이며 Z 폴드5는 대화면을 통해 어디서나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주머니 속 PC와 같다면서 갤럭시 에코 시스템을 통해 일상의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